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에는 최고 30mm,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이렇게 계속 오다가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밤늦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본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19도, 춘천은 18도, 전주 17도, 대구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